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기록을 남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의 저자인 존 버녀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믿음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존 버논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고 설교 말씀도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내 마음속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것일까 왜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채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읽다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날 날 존 버논이 13장의 메시지를 읽으며 믿음을 읽으며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탄이 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간다면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서 나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이라면 나는 분명히 지금까지 사탄에게 속은 삶을 산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존 버논은 크게 괴로워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자신의 이런 안일한 마음을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그 후 존 버논은 이 일을 분기점으로 해서 참된 믿음에 도달할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명을 남기는 위대한 철로역정의 저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이 바로 존 버논이 변화함을 받은 유명한 예수님의 싯불이기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를 뿌리는 모습을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의 자세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길가 돌짝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네 종류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네 종류의 마음 밭 어느 곳에 해당되면 알 수가 있죠. 오늘 저는 특별히 네 종류 가운데에서 길가 밭과 좋은 밭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길가에 관한 마음에 대하여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第一に道端のような心に対して 今日の4節には 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뿌릴 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巻いているとき 道端に落ちた種があった すると 鳥が来て 食べてしまった 말씀의 시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神様の御言葉の種が 道端に落ちて それを鳥が 食べてしまった と書いてあります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더욱더 자세히 풀리되어 나와는데요 その言葉に対して マルコの福音書4章15節には このように解いて 書いてあります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サタン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은 세들을 분명히 サタ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サタン이 와서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그 말씀의 시를 빼앗는 것일까요 では なぜ サタンはやってきて 私たちの心の中にある 神様の御言葉の種を 奪って 去ってしまうのでしょうか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르가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このことに対して 예수님은 르가복음 8장 12절に このようにおっしゃいました 道端に 落ちるとは こういう人たちの ことです 御言葉を 聞いたが 後から悪魔が来て 彼らが信じて 救われることの ないように その人たちの 心から 御言葉を 持ち去ってしまうのです 道端に 落ちるとは こういう人たちの ことです 御言葉を 聞いたが 後から悪魔が来て 彼らが信じて 救われることの ないように その人たちの 心から 御言葉を 持ち去ってしまうのです 彼らが信じて 救われることの ないように するため その種を 御言葉を 持ち去ってしまうと 言っています 道端のような 心というのは 固くなな 心 悔やらためない 心 このような いろんな 解釈があります しかしここで はっきりと 分かることは 御言葉を 奪っていく存在が まさに サタンだということです そして 結局 救いを 受けることが ないようにすることが 悪魔の 目的だということが 分かります この この御言葉は この御言葉は 単に 御信者たちが 救いを得ることが できないことは 神様の御言葉を 心に信じて 救いを得ることが できないように 悪魔が 妨害するためだ という解釈も できます しかし 信じる私たちにも 当てはまる 御言葉であります 왜냐하면 信じる私たちにも 神様の御言葉を すぐに 忘れてしまうことが あるからです 私たちは 説教を聞いたり 御言葉を読むと 感動やチャレンジを 受けます しかし なぜか すぐに 忘れてしまうんですね そしてまた 古き習慣に 戻ってしまい 不信仰的な 行動をしてしまう ということです では皆さん なぜ私たちは 御言葉を 忘れてしまうんでしょうか 聖書は このことを まさにそれは 道端のような 心だからだと 言っています 信じている クリスチャンでは あるんですが その心の状態が 道端のような 無防備な状態だから 私たちにくださった 神様の御言葉を 悪魔サタンが 奪ってしまう ということです 実際に 多くのクリスチャンは 神様の 約束の御言葉を どれほど 忘れているのでしょうか また どれほど 聖霊様から 与えられたミッション 御言葉などを すぐに忘れているのでしょうか 그런데 8節に 神様の御言葉が 神様の御言葉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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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神様は このように おっしゃっている ということです 神様の御言葉なら 明日の御言葉を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좋은 땅이란 좋은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 정말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탈란트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인이 각자 재능대로 탈란트를 줍니다 다섯 탈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를 하여 열 탈란트를 남기고 두 탈란트도 구화같이 하여 네 탈란트를 남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탈란트는 다섯 탈란트를 가진 자의 행동을 자세히 보게 하였습니다 이 두 종들은 탈란트를 받자마자 곧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가서 라는 이 말씀이 가슴에 크게 부딪쳐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좋은 땅이라는 것은 좋은 밭이라는 것은 이런 마음인 것이구나 탈란트를 받자마자 곧바로 행동에 옮기는 마음이구나 오직 주인을 위해서 행동으로 옮겨 열심히 일하는 것이구나 즉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다행이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곧바로 행동하며 일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의 모습이 한 탈란트를 가진 종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와 반대의 모습이 한 탈란트를 가진 종의 마음이죠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불평하는 게으른 자인 거죠 결국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하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혀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신 말씀 성령을 통한 그 미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으시고 있나요 길가 같은 마음으로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돌짝같이 금방 기뻐했다가 금방 사그러듭니까 아니면 가시떨기처럼 세상 걱정, 돈 걱정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하옵게는 좋은 마음, 좋은 밭으로 받아서 바로 가서 실천하며 이루는 말씀을 결실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우리 믿는 자들의 사역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 열매를 맺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은 神의 믿는 자로서 이루는 것입니다 神의 믿는 자로서 이루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 밭으로 어떤 사람은 100배, 60배, 30배 그 능력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의 것을, 육의 것으로, 육신을 위한 것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에서는 그 인생에서 정말 해선을 안 될 일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삭의 아들에서는 엘사프가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잃어버리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과 맞받고 버린 것이죠 장자의 명분이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이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재산, 상속, 권리만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재산, 상속, 권리만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이삭의 그 집안을 잃는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는 명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사프는 지금 내가 배고프다는 이유만으로 하지만 엘사프는 지금 제가 배고프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순식간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바꿔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 대해서 헤브리스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엘사와 같이 망령된 데가 없도록 살피라 성경은 엘사를 보고 한마디로 그냥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을 바꾼 대가인 것입니다 그는 버림받아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망령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땅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다가 육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의 일로 일을 끝마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일을 하는데 주님 주신 말씀을 잃어가는 그 가운데에서 육을 위하여 돌을 떡덩이로 받게라는 그런 마귀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원사약을 위하여 앞으로 십자가를 지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원사약을 위하여 앞으로 십자가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일을 잊어버리고서 마귀의 말을 믿고 육신을 위해서 돌을 떡덩이로 바꿔서 먹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악마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 영적인 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가는 그 가운데에서 그 육적인 것이란 그런 욕심, 유혹이 오는 것은 100%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물리치셨던 것처럼 그때는 원수 마귀를 끄집고 대적하며 쫓아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을 취하려는 그런 마음을 마귀를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상속자 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일들을 육적인 것으로 바꾸라는 그 마귀의 유혹을 그 목소리를 속지 말고 말씀으로 완전히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길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이 시간에 좋은 땅 좋은 마음 밭으로 될 것을 바꿔갈 것을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그런 미션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곧바로 실천하여 행동함으로써 말씀의 결실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며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라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とともに喜びなさい という御言葉を聞ける 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を 예수님의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